잘생긴 남친 귀여운 남친 자상한 남친 섹시한 남친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심쿵발랄 가상연애 시뮬레이션 반가워 빙빙연애 너 이거 보고 봐야지 마라 내 맘속에 저장 봐야지 마라 너 진아 왜 삐더 삐디디마 뭘 삐디디마야 삐디디마는 두 번째라 안 떨립니까 이제? 아니요 떨립니다 이뻐서 떨리나요? 진짜 이쁘더라구요 어떡해 학살을 여까지 올라와서 더블케이오 시술하는 범위 범위 내가 쌓지매 아직도 찍고 승환이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인어다 그래서 내가 바로 뺐다 인어 오늘 나 뭐 먹었어? 나 지금 먹었어 너는 자 자 아 이거 아니야? 나 너 되게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어떡해 저거씨 어떡해 너무 더러운데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전혀요 그럼요 안해라요 안녕 다음 주엔 제가 꼭 될게요 노력해 보였습니다 야 이거는 또 처음이라서 약간 지금 떨려요 떨려요 감동은 찜닭 왕신리는 곱창 감덕은 대게 평양은 냉면 이천은 딸 상주 곱강 짜주 뭐야? 매주 이스라인 요즘에 이런거 잘하고 우와 연필도 그 이슬하는 연필 아니야? 아니 그건 그냥 연필 그니까 그냥 연필 아니 우린 다 끝났으니까 왜 이소 이건 다 이 펜 아니냐? 몰라 몰래 으이 뭐야 아 왜 그래요 자 입시시오